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 이자와 배당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때 그로스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을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이 소과하는 경우에 그 2천만 원을 소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계산을 할 때 그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세 금융소득과 분리가세가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 금액은 2천만 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가세 금융소득이 있는데요. 10년 이상 보험상품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분리가세 금융소득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가세 2천만 원 판단을 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채권 이자는 분리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분리가세 신청을 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가세로 보아서 금융소득 종합가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금융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을 하는 경우에 그로스업이라는 방법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스업이라는 것은요. 배당소득을 지급을 받을 때는 그 해당 법인에서 법인세가 가세가 된 세후 금액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법인세가 지급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인세가 가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 해당 소득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로 소득세를 또 납부를 하게 되면 이중가세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중가세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억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20%를 법인세로는 증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가 가세가 됐다고 가정을 하에 법인세에 해당하는 10%와 지방 법인세에 해당하는 1% 두 개를 더해서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로스업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배당액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미 법인세가 가세가 된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세정금액으로 법인세를 가세하기 전 세정금액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로스업에 해당하는 11%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만약에 60%라고 했을 때는 111에 해당하는 20%인 소득세를 22.2%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금액에서 11에 해당하는 이미 자기가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보는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소득세는 22.2에서 11을 차감한 11.2를 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취지는 배당소득하기 전 가세된 법인세의 이중가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배당소득이 이렇게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세가 가세가 됐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가세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도 받은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배당소득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가 가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가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감자차익이 있습니다.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가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는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했을 때 그로스업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배당소득 즉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셔야 됩니다. 그로스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금융소득의 2천만 원을 판단을 할 때 그 금융소득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1, 2, 3으로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번째는 이자소득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번째는 그로스업이 되지 않는 배당소득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가지고요.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했을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3번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